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했던 바로 그 게임 이름 뭐더라 이상한 아빠 그 게임 나이트메어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이트메어 모드 규칙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뀐대 아 이런거구나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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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했습니다 나이트메어 모드는 이제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오네 시간이 도착했구요 와 나이트메어 모드 진짜 빨가네요 그러네요 엄청 무섭다 일단 뭐 쓰레기를 치우자고 그러자구요 아 그리고 가스가 실제로 3개밖에 없네요 이게 2개 줄었어 그런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도 뭐 빨갛고 전부 다 빨간가봐 그런가봐 요리하러 가자 일단 주방에 가자고 음식 놓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러네요 그런가봐 야 여기 방해하면 방해하면 친삭이야 어 그런거야 어 나 기억한다 아이들이 다섯명이다 cctv도 한번 보러가볼까 그래 볼까 cctv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빨간색 조명이 있어 아지 뭐지 빙이 했구요 자 아빠가 올라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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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빨리 자요 빨리 자요 누웠구요 빨리 누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빨라져 가지고 아빠가 빨리 왔어 아 조명이 너무 빨갛다 아버지 가셨구요 내려간거 같애 그런거 같애 아빠가 어딨지 일단 뭐 자고 있구요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어 아버지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나이트메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빠 경고가 안뜨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구 아버지 오셨어 체킹하는거 같애 나간거 같구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이제 목말라가지고 먹으러 가야될거 같거든요 물을 왜왜왜 어 아 죽었어 왜 죽는건데 아 문이 이상해 이거 아 일단 뭐 이런 나이트메어 모드긴 한데 너무 빨리 죽었네 그 뒤로 기름 대신 물을 채워버려 산소가 부족해 죽기도 했지만 기름 넣겠습니다 기름 기름 넣어주고 뭐야 내가 기름 넣는데 아까 기름 안넣나봐 어어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아 아빠 왔어 아 죽었다 누가 범인이야 계속 도전 하다보니 3시까지 버티면서 익숙해진거 같애 그런거 같애 아 산소 부족 아 이렇게 죽습니다 부산 내리고 자 이제 물 떠놓고 자 일단은 이제 게임하기 전에 이렇게 불닭 5개 음료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음료수가 아니라 물 그런거야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자고 일단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주구요 가주구요 가주구요 혼자 하기 거의 마스터 했거든요 그런거거든요 물 한잔 마셔주구요 물 떠주구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음 현재 새벽 12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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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신다 이번에 죽으면 안돼 진짜 마스터 했단 말이야 그런거란 말이야 달려가지고 왼쪽에 누워 besten 와 아 일단 이번에 안죽었구요 아버지 아버지 오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시지 뭐야 뭐야 아 오셨네 오셨네 아버지 오셨구요 체킹 하는거 같아 그런거 같아 벽쪽에 누우면 조금 약간 버그가 걸리는것 같은데 일단 뭐 살아남았습니다 0시 아 앉으셨고 다시 가자고 어 음식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거거든요 어 지금 가스 52 가스는 일단 다 다르면은 늘게요 그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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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가스도 하나 들고 있고 내려왔습니다 음식 하나 어 안돼!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셨어요 올라가자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누워 왼쪽에 누웠고 다시 체킹 해주고 해주는거 같애 어 자 다시 나가자 지금 가스 25대 하나만 넣어놓을까 넣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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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지금 마셔야 되고 배고픈것도 지금 먹어줘야되거든요 지금 헝그리 채워줘야되거든요 헝그리 해결 물도 한번 뜨자 그러자고 아 물 한번 떠주고요 어 왜 안마셔줘 어 왔어 왔어 아버지 오셨어 달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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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가지고 아 일단 누웠고 아 누웠습니다 무섭다 자 아쉬웠고 가스가 엄청 빨리 달아요 지금 73입니다 그런겁니다 나머지 이건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에요 하나 남은거는 깨보자 진짜로 아버지 오셨고 살벽 3시구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아 마스터했어 나이트메어 모드 그런거 같애 띠링 들려야되는데 아 들렸구요 물 마셔주고 내려가자 가스 이제 10 몇 남았니 음 저걸 좀 넣어야될거 같은데 이번엔 좀 빨리 올라와야겠다 어 이번엔 음식을 먹고 빨리 가자 그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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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넣습니다 1에 넣었어 1에 넣었구요 아버지 언제 오시니 아버지 일어날 때쯤에 올라가자고 위험한데 여기 좀 있으면은 미리 가있을까 아버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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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아니야 아아 빨리 넣어 와 와 일단은 누웠습니다 가스 넣고 어 아버지 올라오셨구요 아 이게 주방에 있는거보다 오히려 더 무섭네요 그러네요 아 이번에 진짜 깰수 있으려나 이제 4시 됐네 가스 80 남았구요 79 줄면서 주방 와가지고 어 정수기 수기수기 정수기 물 받아주고 한잔 해주구요 지금 음식이 몇개 남았지 어 지금 음식이 두개 남았네요 이정도면은 가능할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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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게 해가지고 그렇지 달려 얼마 안남았어 달려 진짜 깨자 누워가지고 아 누웠고 누웠구요 누웠구요 이제 내가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다했어 이제 이번에 가면은 이러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밥먹고 물먹고 한번도 올라오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거같은데 내려가자고 거의 끝났어요 가스 40 남았습니다 밑에 숫자이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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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만 충분하면은 진짜 깨지 않을까 물 한잔 마셔주구요 음식부터 먹자 이번에 멀리 있는거 이거 먹자고 다섯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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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시에요 여러분들 물 받아주구요 깰거 같은데요 이번에 물 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음식 하나 남아있고 이번에 버티면 깰거 같은데요 아버지 오시구요 오시구요 달려 아 이렇게 깨나요 나이트 메어머드 없으면 안당하면 됩니다 어 누워누워 와 진짜 깼다 진짜 이건 깰수 밖에 없다 진짜로 깰수 밖에 없어 내려가시구요 내려가시구요 6시만 되면 돼요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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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고 여기서 아빠 올라올때 누우면 되거든요 그런거거든요 빨간불이 보이기 때문에 어 엔딩 엔딩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거 같애 리얼리 데드 응 그런 데드 느낌쓰 어 뭐 기도하자고 밥먹기전에 기도하지 얘들아 어 이렇게 특별한 나이트 메어 연출은 없는거 같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이트 메어 모드까지 깼습니다 이상한 뭐였지 이상하게 엄격한 아빠 깼습니다 여러분들 무슨일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일이고 이렇게 엔딩 본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거야 얘들아 응 빠용쓰 빠용이야 빠용 유 mica 수협 유ritos 피해 뼈 들어 하는 일 감사합니다.